이번에도 승부를 가리지 못한다면 골키퍼들의 킥이 남았습니다. 윤복은 슛! 들어갔어요! 자 지금도 이범영 선수는 어떻게 보면 중앙쪽을... 김승대! 김승대 슛! 들어갔어요! 자 결국에는 마지막까지도 이제 모든 선수들이... 박채용은 슛! 들어갔어요! 들어갑니다! 이범영 골키퍼가 이번에도 중앙을 선택을... 이범영! 갑니다 슛! 박채용! 경기 종료! 양주 11축구단이 전북현대모터스를 꺼낸 자이언트 킬링을 보여줍니다! 양주가 승부차기 끝에 전북주의 컨디션, 팀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컨디션이 좋지 않은 전북이라도 굉장히 상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좋은 수비 전략을 가지고 왔고요. 힘들었던 120분 그리고 승부차기 끝에 결과 박채용이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이언트 킬링에 대한 부분 3라운드 때부터 FA컵에서는 정말 대이변이 속출을 했는데... 주신 분들도 Personen을 더 좋아하도록 하겠습니다.